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참 말씀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나머지 왼쪽 뺨도 돌려대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억지로 오리를 가져오면 그와 함께 심리까지도 동행을 해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도 돌보기가 힘든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무조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적하라, 싸워라, 취하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무조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어려워도 대적하고 취하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 우리가 하는 대상과 다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섭섭해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말에는 맞아 그렇지 순종하면서 납득하면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경대 교수인 김상중 씨가 쓴 고민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 이 고민 끝에 그 해답을 찾고 그 해답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100% 정답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100% 정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 삶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민이 바로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동기마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합리화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프게 고민고민함의 결론을 내지 않고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니 내 성격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저 또한 고민하는 것보다는 합리화하는 쪽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언젠가는 큰 은혜를 받고 언젠간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했어요 성경도 조금 많이 읽고 또 기도 시간도 조금 더 늘리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내 현실과 이 가능성 현실성만 따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지고 막 진절머리가 났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나, 믿음 없는 나 이런 날을 절박하게 정말 고민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민하고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부정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깊은 나의 자신이 이미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이 이미 다 나의 생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휘관 중에 10명의 지휘관이 그로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가난한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반면에, 이 똑같은 이런 어마어무시한 거인을 보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와의 보고 내용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이 상황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들의 보고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고 온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을 보고 판단 내린 그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지휘관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 스스로 자신이 메뚜기같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를 볼 것이 틀림없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와는 그 거인을 보고,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판단 중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이 10명의 지휘관과 꼭 같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과 실패할 가능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실패할 가능성, 그 확률만 따져서 미리 예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실패할 가능성만을 계산하고, 그리고 항상 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간적 낭비,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사람들은 나를 분명히 바보로 취급할 거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야. 스스로 자처에서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안될 것까지 예상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자아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그 생각을 옳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믿고 따른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그 답답한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 절망,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 절망, 그리고 부정적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는 낙심의 영, 절망의 영, 이 부정적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영들은 내 삶을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설마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그런 일은 정말 성경에 믿음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일은 정말 성경에 믿음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보인도 지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주저앉은 자신을 보면서 또 절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문제 앞에서 포기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끔 끌어당김을 당하고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끔 끌어당김을 당하고 또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가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섞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삶을 결론짓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상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는 부정적인 자아를 꾸짖고 명령하고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는 부정적인 자아를 꾸짖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자아가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그렇게 짧은 시간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자아가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그렇게 짧은 시간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자아가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되기까지 나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처절하고 철저하게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자아와 내가 함께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정말 그 거룩한 심부로 준비되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해 초 신년 성회 때 일이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말씀 후에 통성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 안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의 마지막 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지시며 기도했어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외쳐오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는 떠나갈 지여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하고 꼬집고 내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얼마나 부르지셨을까 너무 부르지진 나머지 제가 힘이 빠져서 책상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왜 마치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가기 싫어서 막 사지를 흔들면서 발버둥 치는데 결국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와!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혹시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건 아닌가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희 성령님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모습은 내 안에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 부정적인 자아가 끌려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자아가 내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세자야 저는 안심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 앞에서 싸우기는커녕 그래, 맞지, 옳아, 옳아 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숙이 십사장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함은 물론이고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고통을 당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들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끌어당기는 그 영적인 존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그대로의 삶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참된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힘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컴을 하자 말입니다. 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うちのみなによって至極します。